오늘은 엔프피, ENFP의 댓글 읽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. 아마도 공감이 폭발일 것 같은데요. 왜냐? 제가 엔프피이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래서 엔프피 댓글을 같이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. 이 중에서 공감되는 거 공감된다 얘기하고 그리고 고민에 해당이 된다면 고민, 상담까지 한번 해볼 거예요. 자,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? 모든 댓글을 다 읽을 수는 없어요.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그리고 공통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긴 그런 댓글들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. 다 공감 가지만 특히 칭찬 못 받으면 힘들어하는 거. 제가 이거에 관련돼서도 일화가 있죠. 저는 스스로 칭찬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자존감 높다 아니면 자폭 쩐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아니라 칭찬을 해야 저 스스로가 좀 일을 할 수 있는 더 잘하고 싶은 동기가 좀 부여가 돼요. 근데 남들이 내가 원한다 그래서 칭찬 안 해주잖아. 그러니까 나 스스로 칭찬해 하는 거야. 근데 이런 저의 성향이 한국에 막 들어왔을 때 좀 받아들여지기 힘들었나 봐요. 필리핀에 있을 때는 그런 모습을 다들 되게 사랑스럽게 생각해주고 좋게 평가해줬거든요. 근데 한국은 조금 칭찬에 박해. 그래서 칭찬 너무 안 해주니까 일할 때 저 스스로 저 이거 너무 잘했죠. 와 이거 진짜 완전 대박인 것 같아. 이러면서 막 칭찬을 했어요. 그랬더니 한번 같이 일하는 상사가 칭찬을 뭐랄까 너무 원한다고 할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칭찬하는 게 어려워. 내가 칭찬을 원하는 건 내가 일을 더 잘 하기 위함이잖아요. 칭찬해주면 알아서 잘 굴러갈 텐데 왜 칭찬 안 해주지? 아무튼 좀 이해가 안 됩니다. 너무 박해. 그리고 참견하고 간섭하고 통제받는 거 완전 싫어요. 완전 싫어. 완전 싫어요. 너무 싫어. 제가 괜히 프리랜서인 게 아니에요. 이분은 감시자가 있으면 그래도 잘한대요. 근데 다른 분들은 감시자 있으면 오히려 더 하기 싫다. 저도 좀 마이웨이에요. 아 근데 요거는 있어. 막 간섭하면서 감시하면 하기 되게 싫은데 뒤에서 조용히 감시하면 열심히 하게 된대. 나도 좀 그런 것 같아.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드려야지. 이러면서 되게 열심히 하는 거야. 저도 부모님한테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막 허둥지둥 거리면서 나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해서 뒤에 딱 보면 없다. 그러니까 묵묵히 지켜봐주면서 칭찬만 해주면 우린 잘해. 우린 되게 열심히 한다. 근데 저는 엄마, 아빠를 되게 잘 만난 것 같아요. 엄마가 딱 요런 케이스. 그리고 아빠도 칭찬을 좀 많이 칭찬을 잘하진 않지만 감시를 하지는 않는 스타일이었어요. 그래서 좀 주도적으로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아 요거 뭔가 열심히 하긴 하고 난 진지하고 막 이런데 주변에서 니가? 이런 얘기 할 때 빡친다. 제가 이래가지고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달려든 적이 몇 번 있어요. 제 남편한테. 제 남편이 이런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. 니가? 약간 이런 식으로. 아 좀 화가 나. 그리고 한 번 그런 적도 있었어요. 제가 대학원에 진학을 할 때 석사 막 진학할 때 경기대 말고 다른 데도 봤는데 한 번 진짜 기분 나쁜 적이 있었어요. 면접에 대놓고 뭔가 과학자 같지 않다. 너무 잘 웃는다. 이런 피드백을 앞에 대고 하는 거예요. 그러면 면접 보는데 똥 씹은 표정으로 해? 뭐 아니잖아. 그래서 예의상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면접을 봤는데 너무 가벼워 보인다는 거예요. 그럼 뭐 어떻게 할까?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 학교를 붙었지만 가지 않았어요. 기분 나빠. 어 엠프피 되게 해픈 줄 알아. 그리고 되게 가벼운 줄 알아요. 안 가벼워. 우리 되게 진지해. 그리고 너무 이 얘기 공감인데 한 번 꼭지 돈 적이 있는데 세상 침착해지더라. 차분해지는 느낌이 들면서 팩트에 집중하게 되면서 조졌대. 그때 친구들이 개기면 안 되겠구나 했대요. 진짜 무서웠다고. 그런 기분 처음 느꼈는데 나도 차분해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싶었는데 이게 더 웃겨. 중요한 건 꼭지 돌기 전까지 울고 있대. 제가 학생 시절에 딱 이랬어요. 뭔가 섭섭하고 화가 나. 그래서 말을 하고 싶다. 그런데 울어서 말을 못해. 그런데 나이 드니까 단단해지기는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안 울고 이 차가워지는 그 모먼트를 많이 겪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공부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좀 있기는 하고 저는 근데 주로 놀리는 편이에요. 놀림 받기보다는. 열정 엄청 넘치고 열심히 살긴 하는데 또 한없이 게을러지고 재미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공부를 꾸준하게 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. 그리고 꾸준하게 못한다는 거에 대해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. 제가 제 영상에서도 얘기했죠. 이것 때문에 저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. 엄마한테 뭔가 너는 꾸준하게 하나를 못한다라는 평가를 받을 때 되게 속상했어. 그래서 꾸준하게 뭔가를 해낼 수 있다라는 그걸 스스로 다잡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노력한 것 같아요. 이거는 진짜 노력했어. 재미있는 게 너무 많거든. 힘든 정도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몸은 이미 스트레스에 찌들어 있음. 인정. 저 이래가지고 번아웃 오고 번아웃 온지도 몰라서 계속 뛰다가 몸살 오고 거의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고 하기 싫고 이런 번아웃 자주 겪어요. 그래서 운동해요 요즘에 근데 심지어 운동도 저 다 해봤거든요. 요가도 해보고 필라테스도 해보고 또 뭐 해봤지 플라잉 요가? 이런 것도 해보고 해봤는데 헬스도 해보고 근데 저는 좀 격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상호작용이 있는 운동이 좋더라고요. 그리고 승부욕이 강해가지고 방방 뛰고 승리가 있는 운동이 좋아요. 그래서 요즘에 스쿼시 하거든요. 그 전에 재밌었던 운동은 줌바 줌바 저 춤추는 걸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줌바도 되게 재밌었고 그래서 한 번 어떤 영상에서 그 얘기 한 적 있는데 남편이랑 싸워. 그러고 나서 기분이 나쁜 거야. 근데 바로 그 얘기를 하기는 좀 타이밍이 안 맞는 거지. 그래서 줌바를 갔다 와서 조져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줌바를 갔다 오면 나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. 그래서 더 이상 화가 안 나. 엠프피? 맞나요? 아 좀 그랬어요. 그래서 아 나는 왜 이렇게 좀 화를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도 한 번 해보고 근데 신체와 되게 많이 와요.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밥을 일단 잘 안 먹고 왜냐하면 소화를 잘 못 시키니까 그리고 머리 아프고 그래서 두통약이나 진통제를 조금 먹고 이게 진짜 스트레스 받으면 어떤 기분이냐면 어깨에서부터 이렇게 목 뒤로 쫘악 이렇게 쫘악 굳어지면서 굉장히 뻐근하고 불편하고 무겁고 그러다가 이제 최악에는 두통까지 오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운동하니까 확실히 좀 좋아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. 손톱 물어 뜯는다. 손톱 물어 뜯는다? 저도 저도 그래서 저 네일아트 해요. 네일아트 하니까 좀 덜 물어 뜯어. 이게 안 물어 뜯게 되더라고요. 돈이 써서 그런가? 영상 틀어놓고 일단 댓글부터 클릭한대. 영상 좀 봐줘요. 영상 좀 봐줘요. 그리고 정리정돈하는 거 엄청 싫어. 몰아서 설거지하는 거 청소하는 거 인정. 완전 인정. 진짜 다행인 건 제 남편이 그렇게 깨끗하질 않아요. 저보다 지저분에 대한 포용이 조금 넓어. 그래서 저도 설거지 쌓아놓고 제가 프로앤잠너인데 그중에 가장 우선순위의 바닥에 밀려있는 게 바로 주부입니다. 주부. 집안일하는 거 너무 귀찮아요. 싫어. 설거지랑 청소 몰아서 하는 사람 손 들어. Put your hands up. Put your hands up. 그리고 저 잠 많이 자요. 이것도 MFP 특징인가? 전 잠을 잘 자고 잠을 오래 자고 잠을 많이 자요. 잠을 많이 안 자면 그 다음날 스트레스 너무 받아. 잠은 내 인생에 너무 중요해. 잘난 사람 있으면 한없이 쭈구리 되는 거. 상대적 박탈감도 유독 심하고 그냥 내 성격인가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게 좋아요를 33번을 받은 거 보니까 공감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. 저는 어렸을 때 좀 그랬는데 오히려 이걸 동력으로 삼아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딱 표정으로 삼고 그 사람을 이기려고 아등바등 노력합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을 이기면 직성이 풀려. 기분이 너무 좋아. 그래서 그랬어요. MFP 특징인가요? 나만 그런 건가? 아 조언은 싫어. 조언하는 거 너무 싫어요.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 됐어요.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. MFP는 그 시간에 친구랑 놀지.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머리를 차분하게 하는 시간에 그냥 친구랑 놈대요. 저는 친구랑 자주 안 놀아요.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? 아 근데 또 진짜 진짜 친한 친구랑은 약속 안 잡고 그냥 자주 본 것 같긴 해요.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사업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어가지고 못 만나죠. 우리는 사회적인 관계가 떨어지게 되면 많이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친구들이랑 싸우거나 남자친구랑 싸우거나 주변 사람들이 사회가 안 좋아서 좀 갈등이 있으면 그게 많이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아요. 아 반복 재생하는 거 너무 싫어. 그래서 저 요즘에는 TV에서 볼 수 있는 것들도 넷플릭스에서 봐요. 별로 안 중요한 건 2배속으로도 보고 막 뛰어넘기도 하고 그리고 반복해서 안 봐요. 드라마 두 번 보는 드라마 거의 없고 영화도 거의 없어요. 한 번 볼 때 엄청 집중해. 근데 다시 보는 건 조금 지루해. 그리고 다 아는 얘기 할 때는 손톱 물어 뜯게 돼요. 지루해. 제 남편이 한 얘기 또 하는 그런 버릇이 있거든요. 근데 그럴 때마다 진짜 저 열심히 참아요. 이 영상 꼭 봤으면 좋겠다. 사랑합니다. 아무튼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기는 해요. 똑같은 얘기하는 건 한 번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. 그게 제일 좋습니다. 저희는 나의 삶의 바운더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이런 거 근데 남들이 내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내 인생이 와서 갑자기 발자국 쫙 찍는다? 안 되지. 그건 안 될 일이야. 벌써 시간이 꽤 됐어요. 대부분 신체와 스트레스 받으면 잠잔다. 인정. 저도 자고 나면 괜찮아요. 스트레스 받으면 눈물부터 나서 힘들어요. 아 이거 진짜 짜증나 눈물나면 상대가 또 울어? 연기하냐? 막 이런 얘기할 때 아 이게 울고 싶어서 우는 거 아니거든요.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야. 이게 뭐 죄책감을 유발하려고 아니면은 뭔가 전략으로 울고 이런 게 아닙니다. 저희도 울기 싫은데 눈물이 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울기가 싫어요. 근데 여러분 나이 들면 공과사 구분할 수 있게 돼요. 그리고 눈물을 참을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요. 할 수 있어. 자 이 정도까지 알아볼게요. 아 이거 역시 ENFP 선생님들이어서 패션도 남다르다. 저 사실 이거 잘 얘기 안 했었는데 패턴이나 색깔이 강한 옷을 좋아해요. 좀 화려하고 그래서 제 남편이 장난으로 뭐라 그랬냐면 너는 백화점에서 옷 안 사도 되겠다. 이게 시즌 오프 돼서 아울렛에 오는 옷들이 다 네 스타일 옷이다. 우리나라는 왜 무채색 모노톤 흔한 템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. 근데 저는 그런 아이템 많이 안 좋아하거든요. 근데 제 영상 보면 되게 모노톤의 차분하고 지루하고 이런 옷 많이 입고 나오죠. 왜 그런지 아세요? 이게 좀 저는 제 옷 중에 가장 심심하고 가장 좀 지루한 옷을 선택해서 입는 편이에요. 영상 찍을 때는 왜냐면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해요. 그렇다 보니까 너무 화려한 옷이나 이런 거 입고 오면 뭔가 전문성 떨어져 보이는 거야. 그리고 좀 호불호가 있는 옷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는 편이긴 해요. 그래서 이 영상 찍을 때는 조금 화려한 자켓 그 집업 자켓을 입었는데 그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옷이거든요. 그 말고도 화려한 색깔 패턴 옷들이 많아요. 한 번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누군가 댓글을 달아서 저의 옷장을 보고 싶다 하시면 제가 ENFP 범죄심리사의 옷장 해가지고 영상을 한 번 찍고 싶습니다. 저의 개인적인 욕심이에요. 제가 옷도 엄청 좋아하거든요. 저는 미니멀리스트는 글렀어요. 저는 완전 맥시멀리스트입니다.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의 옷장도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아 네 오늘은 이 정도만 보고 다음에 또 다른 유형 아니면은 엔프피 분들이 궁금한 거 이런 부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될 수 있는 한 영상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. 엔프피 분들 진짜 의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제발 진짜 이런 거 안 해줘 칭찬 칭찬 얘기했잖아요. 칭찬 해줘야지.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이 저에게는 칭찬이란 말이에요. 오케이? 자 오늘 댓글 읽기 그리고 공감 폭발하는 영상을 한 번 만들어 봤는데요. 어때요? 재밌었나요?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 안녕